세장면 맛있소! 번닉면, 냉몬, 면발 노출기 넥스트타임 김 미군 만두 서비스, 플리소!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님, 죄송합니다. 모든 음식이 만족하여야 할 텐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었는데 다리가 한 게 안 와. 전화하기 귀찮아서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. 시벌할 맛이야 당근 맛있고 양도 시퍼마라 나만 믿고 배달시켜 어설픈데 배달해서 폭망하지 말고 맛있으면 욕하는 여인님 오늘도 시원한 욕 듣고 갑니다. 욕도 이렇게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.